개인 투자자에게도 공평하게 제공되는 IR정보 노다지 IR노트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미국의 주식장도 그렇고 최근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무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사실은 지수가 지금 수준이 아니라 3500원, 4000원을 저희가 유지 가능한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되고 주주 환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기업들의 어떤 디스카운트 됐던 어떤 저평가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 그만큼 주식들이 가격이 올라올 거고 그 올라온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때리면 가격이 사실 세금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사실 미국 투자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배당주 투자도 하시고 레그린 패스센트 세븐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경험치가 있으시다 보니까 좀 오래 보유를 하고 배당도 받는 어떤 그런 경험치는 굉장히 건전한 자본시장의 경험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한국에서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국내 투자들 또한 당연히 국내 투자를 더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많이 투자할 거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연초부터도 일본 증시가 핫했습니다만 연초에만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일본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런 어떤 주주 환원 정책도 그렇고 물론 엔저로 인한 기업들의 어떤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해치펀드 영국계 해치펀드가 일본의 어떤 교통은행의 어떤 행동주의를 했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행동주의 펀드 자체가 좀 약간 기업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였다고 하면 지금 윈윈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굉장히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래가 엄청 늘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증권거래세도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실 세금이 오히려 증여세 상속세를 그거 줄어드는 것 때문에 고민했던 게 근로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이것이 늘어나는 파이가 훨씬 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부자감세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잘못된 저희 모두를 좀 가난하게 만드는 프레임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정 부자들에게 상징세를 좀 많이 받으려다가 시장 전체를 이제 눌러놔버리는 것보다 다 같이 가난해져버리는 그걸 차라리 풀어주고 선순환 경제로 가자 라는 것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세율을 22%? 25%였나요? 좀 헷갈리는데 그 내고서라도 차라리 미국 주식하는 게 맞다. 그게 더 훨씬 낫더라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거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소득세 정부에서도 폐지한다고 지금 공약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주식투자자금에 대한 양도세가 아직은 전면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세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차라리 세금을 내는 미국 주식할란다. 이렇게 가버리는 상황. 근데 이렇게 좀 척박한 환경 속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과세가 되면 그럼 저라도 미국 주식을 하죠. 그렇게 해서 좀 양질의 시장으로 좀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도 좀 같이 해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본질적인 고민이 듭니다. 그러면 주주환원 하라고 하면 주주환원이 조금 더 높아지면 그래서 증시에는 어떤 효과가 생기는데 뭐가 좋은 건데 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과거에 주주환원이 잘 안 되었다가 주주환원이 잘 되면서 이렇게 해외 증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왼쪽의 차트는 짙은 녹색이 S&P500 30년 동안의 차트고요. 30년 동안 중간에 불구고 있었지만 참 많이도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5천 포인트까지 다시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칠해져 있는 녹색과 칠해져 있는 회색이 있는데 그런 녹색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규모고요. 그리고 회색 같은 경우는 배당 금액인데 이 녹색 바 이게 다 자사주 매입이에요? 그렇죠. 바이백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바이백 규모인 거고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 증시도 1990년도 이전에는 주주환원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때 행동주의 펀드들이 대두화되고 그때 이제 소액주주들의 어떤 일반 주주들의 어떤 그런 주주연대 이런 사회적인 것들이 굉장히 부각되면서 그때부터 논의가 많이 됐고 그게 이제 1990년도 때부터 미국의 바이백 시대를 전성기를 열었던 거거든요. 바이백이라고 하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미국은 소각을 무조건 하니까요. 여기는 진짜 초반에는 없었네요. 자사주 매입은. 주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일부 하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많은 기업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고 그런데 예를 들면 S&P500 같은 경우에 그냥 워낙 좋은 시장이니까 그냥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그냥 S&P500을 이제 100으로 놓고 그거 대비 바이백을 많이 하는 S&P500 기업들의 상대 주가지수를 비교했었을 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많이 한 기업들은 한 기업이 200%, 300% 주가가 더 올랐다는 거죠. S&P500 안에서도 현재 한 270, 280 정도 되네요. 상대 강도가. 네. 그렇기 때문에 94년 1월 1일이 100이라고 봤을 때 지금 한 30년 흘렀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 기업이 한 2.5배 이상 더 올랐다. 맞습니다. 이거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미국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환원 정책이 강해졌잖아요. 이미 도쿄 증권거래소 사례는 이미 다 널리 알려졌고 지금 뭐 34년 만에 최고치 이 축제입니다. 일본이. 이런 어떤 바이백과 배당을 이렇게 높이는 흐름들이 뭐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베노맥스 시작하면서 계속 장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환들이 더 나오고 사실은 주주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이 같이 활약을 해주면서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바뀌는 게 아닌 거죠. 복합적으로 사회적인 요인, 제도적인 요인들이 같이 발휘가 되면서 사실 그런 기업들이 주주환원율을 높였고 그러면서 사실 일본 니키지수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장표. 네. 6조에 아니면 60조 정도의 어떤 자금이 흘러들은 거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순유입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흐름들을 봤었을 때 실제 단순히 배당을 조금 늘리는 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표를 보더라도 사실 한두 회 쫙 늘어난 게 아니라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이 꾸준히 우상향을 한 거네. 꾸준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 번 방향성이 잡히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을 한국 시장이 제대로 해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흐름들이 한 번 시작되면 주주들의 요구, 어떤 사회적인 변화, 정부의 제도 변화, 기업 내부의 사정, 어떤 세대 교체, 이런 것들이 계속 맞물리면서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 흐름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흐름이다. 조금 격하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어떤 곶간에, 쌓여있는 곶간의 문고리를 열어줄 때까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 곶간에 황금 송화지가 있건 금괴가 있건 쌀이 몇 가만히 있건 그냥 대주주 열쇠를 가진 그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열어서 풀 수도 있고 그게 와 곶간 열렸다 해서 우리는 흔히들 이제 우리는 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단기 차이. 야 이거 급등주, 저 PBR 테마주 생겼다. 이게 아니라 일본의 케이스, 미국의 케이스처럼 장기 우상향하면서 주주 환원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 시발점에 있다. 출발점에 있다. 그렇습니다. 딱 그 문턱에 지금 한국이 와 있는 겁니다. 이 문턱으로 어떤... 어떤 중에 또 희망적인데? 선순환에 진짜 초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401k 같은 퇴직연금 제도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자본시장이 장기 우상향을 해줬기 때문에 그 부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노후를 책임질 정도가 돼버렸으니 그리고 일본이 지금 선순환에 들어간 거고요. 선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한국도 그런 어떤 선순환의 초입에 들어와 있다. 야 이거 참 웅장히 가슴에 집니다. 정말 불합니다. 믿어야 될지 받아야 될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저거 한두 번 속냐. 계속 기업 그러다가 또 다시 내려오고 반복되고 회장님들은 고가를 안 풀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지켜보면서도 이번에 또 속아 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겁니까?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이나 일본 시장이 그러했으니 이론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다가 아니라 실제 기업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주주 환원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바뀌고 있다. 어떤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거를 대입시다. 정거를. 네. 그러면 사실은 자사주 매입의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소각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자사주 소각.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만 하고 자꾸 뭐 딴짓할 때 정의권 방어할 때 쓰다가 이게 소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10년 전에는 연간 교류도 기업들의 수가 저 당시 때도 한국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가 한 1,800개 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3건이었던 거예요? 네. 소각이 거의 없었던 거죠. 사실은 10년 전에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간에 한 20건 내외 정도로 있다가 변화의 순간은 딱 22년도부터 변화의 순간이 일어났던 거거든요. 이때부터. 그때 뭔 일이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 변화 기업들의 변화가 세대교체 시즌도 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조금씩 반영이 되면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기업들이 생겨났고 투자들도 요구하는 투자들이 생겨났고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사실은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기업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바꿨다고 볼 수 있고 결국 23년도에는 거의 이제 더 많아졌네요. 이제 100건에 가까운 10년 전에는 비교하면은 정말 10배, 20배 이상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24년 들어서는 지금 한 두 달도 안 돼서 한 달여 만에 한 달하고 일주일 만에 22건의 소각이 발표됐다라는 거는 이게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게 기업이 바뀔 것이다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이미 바뀌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체 시장을 안 보다 보니까 아직은 투자자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했던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김기백 매니저님은 또 탐방 많이 다니시잖아요. 탐방 다녀서 그 기업들에게 솔직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주주하는 의지가 있느냐? 배당을 확대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 답변들이 좀 어때요? 사실 과거에는 어떤 지배주주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게 무의미했어요. 어차피 IR단에서는 모르거나 아니면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회장님한테 여쭤보면 큰일 났나? 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엄청 달라졌어요. 그래요? 오히려 어떤 지배주주들의 어떤 요구 다른 기업들이 이런 거 준비한다는데 너희는 뭐 준비하고 있니? 주주하는 정책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우리 기업은 어디까지 할 수 있어? 너희 생각에 이런 질문들이 사실 실무자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고 그걸 제가 듣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주주 환원을 사실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대가 오길 바라는 사람이지 액티비즘 즉 행동주의를 직접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한테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기업도 있고 제가 개별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제 직업도 아니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더 중요한 거는 그런 1세대 창업주 오너들의 나이가 사실은 70대, 80대, 90대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어떤 가장 큰 총매는 세대교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창업하신 분들, 80대, 90대 이런 분들의 머릿속에서는 안 나올 거고 그러면 해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김 부회장과 박 부회장, 아버지 경영을 똑같이 나눠받았는데 어떤 기업은 PR 30배 받고 있고 어떤 기업은 PR 5배, PBR 0.4배 이러고 있고 이제 그 사람들끼리는 이게 비교 경쟁이 된다는 거죠. 됩니다. 2세, 3세는. 그게 또 현장에서도 체감이 되고 있다.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참 웅장이 가슴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그 출발점이라고 보고